자, 도치 1번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옥스포드의 정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이 포스트 툴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그렇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어? just as important 주어가 아직도 안 나왔는데 is 동사 나왔네? 그러면은 아, 동사를 중심으로 지금 앞뒤가 강조를 위해서 바뀐 거구나 우리 as 형용사는 그만큼 형용사 한이잖아 그만큼, 비교의 대상만큼 just가 오면 딱 그만큼이거든 딱 그만큼 무엇한? 그러면은 그렇지만 딱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다? 다음 질문이다, 얘가 주어인 거지 원래 같았으면은 주어가 그만큼 중요하다, 요건데 요거를 지금 어떻게 만든 거야?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주어이다, 요렇게 바꾼 거지 그랬더니, 컴마 위치 나왔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바로 왜 이것이 발생하는지이다, 요거지 그러니까 요 질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요 질문이다, 요렇게 되겠지 다음 자, 어몽으로 시작했는데 전치사로 시작하면은 아, 이거 딱 봐도 도치됐구나 강조를 위해서 자, 어디가 있어? 동사를 중심으로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 주어는 바로 뭔데? 정치적 가치들이잖아 얘가 주어지 어몽은 무엇들 중에서 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뭔가가 있었나봐 이것들 중에서 위에서 얘기한 이것들 중에서 뭐가 있어? 바로 정치적 가치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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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와 혹은 얘와 같은 그런 정치적 가치들이 요것들, 위에서 얘기하면 그것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주어는 명사들 사이에 있다 근데 요거 명사들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주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음 자, 인간은 do not enter 들어오지 않아 세상에 무엇으로서? 유능한 도덕적인 주체로서 개체로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nor 우리 nor는 뭐야? 또한 아니다잖아 또한 아니다 우리 또한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일단 전제조건 앞에 부정 한번 나와야 그 다음에 또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nor는 부정어이기 때문에 어? 더지가 튀어나와 있네 자, 우리 만약에 앞에 부정어 nor가 있어 근데 만약에 do나 does나 did가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겠지 의문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 do나 does나 did 빠져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이 있잖아 맞지? 만약에 could나 can이나 will과 같은 조동사가 있어 역시 뒤에 동사 원형이 있겠지 만약에 비동사가 있네 뭐 m r is가 있어 그럼 여기에는 보어가 있겠지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이 보어라고 하면은 명사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 나올 수도 있고 전치사 나올 수도 있고 ing 나올 수도 있고 pp 나올 수도 있고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애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만약에 해브나 해즈나 헤드가 있네 그럼 이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겠니 pp가 기다리고 있겠지 완료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얘네를 발견했을 때 주어 뒤에 있는 얘네를 먼저 찾아야 아 그 앞에가 다 주어겠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짧아서 더즈를 찾은 순간 더즈를 찾은 순간 리뷰를 찾으면은 아 또한 모두가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또한 모두가 세상을 그 상태 즉 도덕적인 주체인 상태로 떠나질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4번 4번 같은 거를 잘 봐야 돼 셀덤 역시나 거의 무엇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어잖아 근데 그 다음에 더즈가 있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보라 그랬어 동사 원형 찾으라 그랬잖아 동사 원형 어딨어 저 뒤에 리치 있지 이 앞에가 다 주어인 거야 주어는 거의 리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랬을 때 주어가 뭔데 새로운 브랜드 혹은 새로운 캠페인 자 우리 A or B가 주어잖아 그러면 얘 수일치는 B에다가 맞춰줘 얘가 지금 주어라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뉴 캠페인은 단수지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 줬네 자 유일하게 사용을 한다 단수 취급해 줬지 다른 미디어만 근데 뭘 하지 않고서 without ing 사용하지 않고서 무엇을? 텔레비전을 즉 텔레비전을 사용하지 않고서 다른 미디어만 유일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새로운 브랜드나 캠페인 얘 단수 취급했기 때문에 여기도 더즈가 나와 있지 근데 어쨌거나 그런 캠페인은 도달하지 못한다 이거야 어디에? 높은 수준의 대중인지도에 빠르게 도달하지 못한다 이거야 이해 되니? 더즈 다음에 리치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아 주어가 거의 동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부정어 도치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거 못 맞춰 대부분 알겠지? 어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리치드 박아 놓으면 어법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 속속이 틀리는 거지 이해 되지? 다음 자 5번은 우리 잘못 넣어놔서 넘어갔고 6번 자 따라서 starvation 굶주름이라는 것은 반가치야 뭔가 안 좋은 가치래 근데 어떤 반가치냐면 도와줘 근데 가능하게 만드는 걸 도와줘 자 우리 원래 가능하게 만들다는 make 목적어 possible이거든 목적어를 가능하게 만든다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얘를 뒤로 빼준 거야 원래는 여기 써야 돼 그러면은 the good of greater diversity 더 큰 다양성이라는 그 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반가치이다 뭐가? starvation이라는 것이 이해 되니? 이 뒤에 것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그런 반가치다 이렇게 가겠지 이해 되지? 다음 자 어몽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뭐야? 아 동사 있고 주어 뒤에 빠져 있겠네 무엇들 중에 주어가 있다 이거잖아 무엇들 중에 있는 게 바로 주어다 가장 아주 매력적인 자연적인 그런 온도를 조절하는 행동들 그것들 중에 바로 뭐가 있어? 사회적 곤충들의 행동들이 있다 이거지 이거 행동이겠지? 예를 들어서 벌이나 개미와 같은 사회적 곤충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애들의 사회적 곤충 그 행동들이 굉장히 가장 패시네이딩한 내추럴 그 뭐냐 비헤이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 되지? 방금 한 거 싹 복습하고 뒤로 넘어갈게 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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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bo 2 2 3